안녕하세요 끝판왕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ps5 게임 중에 지금 psn 플러스 가입하면 무료죠 무료 게임입니다 box next 한번 우리는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동이 장난 아니네요 진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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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 Kazembie 그녀와 함께 만드시켜서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그녀는 그냥 일을 지켜야 할 것 같다. 이제 가면! 그녀와 함께 흘러가게 해! 네 네 네 현미경 뭐야 이거 어디 스캔 R2 뭐 있나 이거 뭔데 이게 은식용 덤블 아하 이걸 누르니까 스캔이 되는구만 필브에게 알려줘 사진 찍었어 필브야 어 딸기 진디였어 딸기 진디의 흔적이 덤블안의 바깥쪽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누른채 L1을 누른채 스택터스를 가질김이 선택할 수 있어요 오케이 배치 활성화 어? 이렇게 딱 잡는건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뛰면 얘가 나올 나왔다 활성화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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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진디 뭐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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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진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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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알겠어요 세마리가 더 필요하다 하니까 세마리를 더 잡아보죠 어 요번에는 여기 설치를 하고 점프 요 안에 애들이 있으니까 어 뭐야 쟤 어디가 쟤 어디가 누구야 저거 뭔데 저거 어 어 저거 뭔데 쟤 어 아니 저거 뭐냐고 저거 쟤 뭔데 저걸 갖고 다니노 어 잡아야 되겠다 안되겠다 좀 좋았어 초록 올리파리 얘를 잡아야 되겠다 어떻게 잡지 활성화 딸기 쟤도 먹어야 되는데 어잉 뭐지 어잉 어 또 가져갔지 아 아 진짜 할 수 뭐야 예 당근이야 우와 당근 활성화 어 ười their 헉 Pok. Him 잡았다 x2 sixth 자기 의 아 보자 겁먹으면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침착해 지렁 담그나 지금이다 지금이다 잡았다 잡았다 지렁 담그 지렁 담그 잡았고 그 다음에 또 누굴 잡으면 되나 야 이것저것 잡으면 되는거지 뭐 벌레가 없는데 지렁 담그이다 지렁 담그 나왔다 지금이다 지렁 담그 올라가는 길이 두번 지렁 담그이다 하이수 숨었다 지렁 담그 나오면 기다리고 있자 지금이다 딸기다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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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더 잡아야 돼 한 마리 더 잡아야 돼 필보야 딸기 진디 지렁 담그 지렁 담그 지렁 담그 수요 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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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claps had to deal with Aaron so I'm Filbo Fiddlepie So I'm the uh... mayor around here эм... ここ 와 여기 뭐 하는거야? 버거지넥스를 조사러 왔어요 Hey, Wambus, how's the farm? You're still alive? Thought you'd just starve to death by now Nope I Now kindly leave Now take a ketchup for the road Whoa, darn Bunger Get out of here Stranger, I could use your help This Bunger goes wild for ketchup There's a pen set up nearby Take my sauce slinger, gather up some ketchup And use it to leave the Bunger over yonder 새로운 과제 벌레 우리 케첩 쏴 주위에 소스를 집으려면 동그라미를 누르세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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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소스인가 이게 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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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쟤 어? 뭔 소리야 어? 우리 안으로 유인하세요 우리가 어딨죠 아 아 케첩 여기 있네 어? 여기 있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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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로 너로 마무으뜰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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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스, 스트레인쥬. 그럼 필보 확인해봐. 요거를 딱정벌레를 유인해야 되겠다. 케찹을, 케찹을 여기 쏴가지고 케찹! 냄새나요? 케찹! 케찹! 띵띵띵띵띵띵뿵띵! 뭐야? 내꺼 어디 있어? 어디갔어 내꺼 허이씨. 잠깐만. 야야이씨.. 잠깐만. 회수 회수. 어렵네 이거 은근히 허허? 여기 여기 뭐 여깄네 여깄네 아 저걸 쳐내버리는구나 벙글벙글이 어? 이걸 쳐내버리네 얘 얘 잡아내야 된다 어? 얘 잡아야돼 나 온나? 나 허라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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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글 일로와 일로 일로 빌라 퍽고 뒤급이다 벙글벙글벙글벙글벙글벙글 실캐배 실캐배 시캐배 실개배 미 시캐배 검 시땅 이 아 퍽고벙글벙글벙글 봉구버거는 어유씨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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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점프 야 어디까지 점프 되냐 아 몽글몽글 일루와 일루와 니꺼 먹어 빨리 치우기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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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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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를 싸놓고 바로 이제 봉굴 어디갔노 봉굴 그렇지 지금이다 아 이제 알겠다 시시게맘미 은근히 이거 중독성이 있는데 어 중독성이 있다 헬스 스낵스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으 으 으 으